오늘부터 나를 양까꿍이라고 불러줘 양까꿍의 애정표현을 좀 봐라 양까꿍의 애정표현이 원래 고양이들이 애정표현할 때 이렇게 머리로 부비젓버리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? 야옹 앉아봐 앉아봐라 야옹 파도 앉아 앉아 이제 너는 나의 애정표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군 요 애정표현의 소금 rijella 지진 진정하라냥 지진 지진 안잡아라냥 안잡으라고 했나냥 하면 저는 주인공은 내 하나는 내와의 내 인생에 은혜 허니 주인공은 주인공은 주인공이 우리 집 애들이 고양이를 먹으면 궁금함을 그러는데 이상하네 우리 집 애들이 고양이를 먹으면 궁금함을 그러는데 성격을 받았나? 고양이의 급발지네 고양이가 안 낭분도 다녀올지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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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틈의 쓰기 맨날 아, 넌 rats 이리와! 다들 진정해! 자식들아 일로와! 이리와! 이리와라! 냐옹! 이리와! 냐옹! 나를 피해서 다 도망친 거야? 야 니네 그렇다고 거기까지 도망칠 필요가 있냐? と! äh! 사야 니네! 내맺이! 헤돰! 가Soft! 이게 다 도망친 거야? 아Ыš! 내가? 냐이! 내맺이! 냐이!